네 안녕하세요 그림쟁이 포미입니다 네 서울 코미콘에 갔다 와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네요 망했어요 좀 더빙과 이렇게 넣으면서 따로 넣으면서 제가 오늘 다녀간 서울 코미콘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로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8 서울 코미콘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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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